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. 독감주의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매해 쭉 발령돼 왔던 건데요. 이번에는 발령 시기가 두 달가량 빠릅니다. 거리 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가을인데다가 지난 3년 동안 유행이 없어서 면역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또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을 낮춘 영향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5.1명으로 올해 잡은 유행 기준인 4.9명을 초과했습니다. 보통 이 기준을 5.8명으로 잡아왔습니다.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.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은 다음 주 수요일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임신부와 고령층으로 이어집니다.